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구름 슬라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짠! 제가 얼마 전에 슬라임 만드는 곳에 가서 직접 만들어 온 거거든요. 저는 분홍색 구름 슬라임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. 네, 그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얘는 뭔가 약간 지점토 같은 느낌이에요. 왜 구름 슬라임인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분홍색 슬라임을 꺼내보았습니다. 이 구름 슬라임은 사람의 온기로 따뜻해야 구름이 잘 나타난다고 해요. 그럼 조금만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한번 덩어리를 떼어줘야 모습이 잘 나타나거든요. 한 덩어리를 떼어내보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뭔가 분홍색 가루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마구 떨어집니다. 얘는 다른 슬라임과 다르게 잘 안 뭉쳐지더라고요. 이 거미졸 같은 특성 때문인지 뭉쳐도 막 갈라지고 클라우드 슬라임이 아니고 거미졸은 거미졸 슬라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. 거미졸 슬라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. 한 덩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상으로 제가 슬라임 카페에서 만들어 온 클라우드 슬라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